. 최진실 동생 최진영 유서 남기지 않았다. 고 최진실의 동생이자 탤런트 최진영이 29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. . 경찰은 최진영의 사망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14분께 신고를 받았다. 이에 따라 최진영의 사망 시간을 그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. 그러나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시신이 안치된 강남세브란스 병원에 따르면 최진영의 목에는 줄을 맨 상흔이 발견됐다. . 한편 강남세브란스 빈소에는 어머니 정옥숙씨가 오열하고 있으며 최진영의 소속사 엠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측이 철저히 동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 .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